안녕하세요 용슬 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공구 기계공구 요 제품은 파트너 라는 제품이에요 이제 엔진으로 구동이 되는 제품이구요 이 무식하게 생긴 이 기계가 뭐할 때 쓰느냐 벽 자를 때 시멘트 벽 있죠 보통 이제 시멘트 벽 자를 때도 많이 쓰시고 흉관 이라고 하는게 있어요 이제 하수구 같은거 묻을 때 막 도로 공사할 때 보면은 둥그렇게 이제 시멘트로 된 배관 물이 흘러가는 시멘트로 된 배관 있어요 그런걸 보통 시멘트 흉관 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 흉관을 자를 때 그럴 때 많이 써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엔진 톱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시동과는 그 구동 방식도 엔진 톱하고 비슷해요 그렇지만 힘이 굉장히 세요 어마어마하게 세요 자 요 이 파트너 자체가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이제 숫달되지 않은 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위험 부담이 좀 커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굉장히 안전에 유의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거는 뭐 그 시멘트만 자르느냐 이제 날만 바꾸면은 다른 것도 자를 수 있어요 자 자 요런 날이 있어요 요런 날 요런 날은 요런 날을 쓰시게 되면 이제 금속을 자르는 거에요 이렇게 14인치 커팅기가 있어요 그 커팅기 날 하고는 또 달라요 요거는 파트너 날이 따로 있거든요 요런 날을 쓰시게 되면 요런 요런 파트너 날을 쓰시게 되면은 이제 피가 두껍고 큰 쇳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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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금속 철근 이런 거 그런 거 잘라줄 수가 있구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요기 지금 다이아몬드 날이 달려 있는데 요런 날이에요 요런 다이아몬드 날이 도로용이 있고 벽면용이 있어요 용도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도로용을 쓰시게 되면은 아스팔트 아스팔트 도로 있죠 그 아스팔트를 자를 수가 있어요 도로용 쓰시면 그리고 벽면용을 쓰시게 되면 이제 시멘트 벽 그런 벽을 자르시던가 아니면 시멘트 그 배관 흉관이라고 하는 그 배관을 자르시던지 아니면 일반 석재 돌덩어리들 이런 걸 자를 수가 있어요 제가 구글에서 사진을 좀 몇 개 가져왔는데 사진으로 한번 용도 한번 봐보십시오 자 건설 현장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기계에요 일반 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제품입니다 가격대도 굉장히 고가구요 기계가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계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은 엔진톱 같은 거에는 없는데 호스가 달려 있어요 이 호스가 뭐냐 물을 뿜어 줘야 되요 이 날이 이제 절삭을 하면서 열이 많이 발생 되잖아요 부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물을 계속 뿌려 줘 가지고 냉각을 시켜 줘야 되요 윤활 겸 냉각 겸 이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호스가 달려 있구요 뭐 수도꼭지 수도꼭지에다가 호스 연결해서 하셔도 되고 그런게 따로 없으면 양동이에다가 물 담아 가지고 물 펌프 조금만 소형 펌프 있어요 물 펌프로 인해서 여기 호스에다가 이제 연결해서 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뿜어 주셔야 되요 시멘트 작업은 물을 같이 써 주셔야 되요 그 돌을 짤르실 때는 그 점을 항상 유의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거 그리고 시동 거는 방법은 굉장히 엔진톱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제 기계마다 뭐 버튼 스위치 요런게 조금 구조가 다를 순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는 요쪽에 온오프 스위치 이제 밑으로 내리면 스탑이에요 온오프 스위치 이제 스탑 스위치 그리고 요쪽에 초크레버가 있어요 초크벨브 엔진톱이나 예초기도 처음에 시동 갈 때 온오프 스위치 확인 하시고 그 다음에 초크를 닫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잖아요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도 부르릉한 것처럼 걸린 느낌이 난다면 걸릴뚱말뚱한 그 분위기가 났다면 이제 다시 초크를 닫고서 땡겨서 이제 시동 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에요 스탑 스위치가 온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고 그 다음에 초크를 닫고 그러고서 땡겨서 시동을 걸고 아 이제 걸릴뚱말뚱 했을 때 초크를 다시 열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리코에스타 제출을 땡겨서 시동을 걸구요 요거 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얘는 엔진 힘이 세다 보니까 압축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땡기는 힘이 예초기랑 비교하시면 안돼요 예초기보다 훨씬 땡기는 힘이 많이 들어가요 예초기는 그래도 부르릉 하면서 이제 샤라락 샤라락 이렇게 땡겨져요 근데 얘는 뻑뻑뻑 땡겨져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다칠 수도 있어요 손가락이나 여기 팔꿈치 이런데 무리가 가서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신중하게 안전하게 시동을 한번 거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 거에요 압축력이 세다 보니까 이 땡기는 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자 시동 한번 거는거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온오프 스위치 스탑 스위치 오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 하시구요 초크 내리시고 초크 내리시고 요거는 압축력이 굉장히 세니까 시동 것일 때 조심해서 하셔야 되요 요 발판 발판 발로 꽉 밟으시고 자 손잡이 손으로 누르시고 움직이지 않게 기계가 움직이지 않게 잡으시고 아hind자 아 아 아 아 자 보시면은 요거 땡기는 압축력이 굉장히 세요 압축력이 굉장히 센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단추 요게 감압 밸브 거든요 감압 밸브 압축을 상쇄시켜 주는 단추에요 엔진 내의 압축을 좀 상쇄시켜 주는 단추 자 감압 밸브 안 눌렀을 때는 압축이 굉장히 세요 압축이 자 감압 밸브를 눌러주면 조금 스르르 되죠 요 스탭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 확인하시고 초크 땡기시고 감압 밸브 단추 누르시고 자 감압 밸브 다시 누르고 초크레바 다시 열어놓고요 초크 열어놓고 자 감압 밸브 이 엔진 실린더 내에 압축이 굉장히 센 기계이기 때문에 이 감압 밸브 단추를 눌러서 시동을 걸면 그나마 조금 더 약하다기보다도 조금 더 수월하게 시동을 거실 수가 있어요. 이 감압 밸브 이 감압 밸브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모든 제품이 다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없는 제품도 있지만 이렇게 엔진 힘이 센 압축력이 굉장히 강한 이런 엔진에는 이런 감압 밸브가 하나씩 다 달려 있어요. 이 감압 밸브를 사용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시동을 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보셨죠? 이게 뭐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시동이 잘 걸린 걸 수도 있고 안 걸릴 걸 수도 있는 잘 이렇게 힘들게 걸린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기계는 시동은 잘 걸리는 기계에요. 근데 다만 이제 거는 게 이제 압축력이 세 가지고 힘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기계를 엄청나게 자주 접하는 그런 기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시동 거는 게 그렇게 숙달되지는 않았어요. 시동 거는 방법은 당연히 알지만 숙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요. 파트너 시동 걸 때마다 손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팔꿈치도 아프고 이거는 이제 기왕이면 써보신 분들이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용쓰리 채널에서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걸 봤다. 그래서 어 내가 직접 하겠다 해서 이제 기계 임대해서 쓰시는 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거에요. 안전상 안전상 위험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계는 이제 예초기가 아니라 엔진톱과 마찬가지로 연료는 25대 1 오일을 섞은 혼합유가 들어가요. 투사이클 엔진오일과 휘발유 25대 1 아 바뀌었죠? 오일이 1 휘발유가 25 투사이클 오일과 휘발유 1대 25 이 비율로 섞어서 혼합유를 쓰셔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혼합위만 들어가면 돼요. 혼합위만 들어가면 되고 엔진톱은 이제 날을 윤활시켜주는 엔진오일이 따로 들어가는데 이 같은 경우는 날을 이제 냉각시켜주는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연결된 이 호스에서 이 날 쪽으로 계속 물을 뿜어주면서 이제 사용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얘는 혼합유 연료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유의하실 점은 이거 쓰실 때는 항상 물을 같이 써야 된다는 점 그리고 연료는 25대 1 비율로 휘발유와 오일 25대 1 비율로 섞은 혼합유를 써야 된다는 점 그리고 압축력이 굉장히 세고 엔진 힘 자체가 굉장히 세고 기계 자체도 무겁고 해서 항상 안전하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이것만 유의하시고 이런 기계도 있구나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 들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